자, 안녕하세요. 제가 포커에서 쓰는 칩을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검정색 칩이고, 하나는 흰색 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흔들어 주게 되면 두려워 칩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메이징! 순간이동이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야아! 어, 또 바뀌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야아! 아, 그죠? 아, 사실 좀 많이 시시했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사실 무슨 색이 있냐면 이렇게 흰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검정색, 흰색이고 여기 흰색 뒤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검정색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검정색은 뒷면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겠죠? 하지만 마술입니다. 흔들어 주기만 하면 뒷면 색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뒷면 색은 무슨 색깔이었죠?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흰색이 아니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툭툭 쳐주기만 하면 둘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폴카치, 폴카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